초코 초코 초코야 초코야 갑시다 갑시다 마스크를 벗어 guards zum 샤이닉 이런 것도 좋아지. 샤이닉은 샤이닉이 너무 맛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 난리 났어. 아 난리 났어. 이걸로 할까? 디자인이네. 아니 예쁜데 맛도 있네. 그러니까 이걸로 하나 주세요. 선물할까? 네네. 하나만 살려주세요. 무슨 맛일까? 맛있다. 탈구산 탈구. 호랑이. 바样도 하나만 사려주세요. 맛있다. 탈구산 탈구. 아 그럼요? 이게 호랑이잖아요. 그래서 와이너리에서 만들어질거에요. 네이브를 만들어줄거에요 네이브를 아 앞에 있어요 어 레드? 레드 하나는 선물하실거죠? 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곁바로 싸웠어요 방금 나는 차 잘 몰라 운경만 할 줄 알아 대부분 그러지? 관심이 되게 많이 있지 않았나? 여기 다 나오니까 대시보드에 다 나오니까 대시보드에 뭐가 나와? 차 정보 다 나오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커뮤니티 같은 데서 자기들이 찾아보고 알아서 정비받고 다 하는데 나는 그런 걸 잘 몰라 그냥 알람 뜨면 가고 알람 안 뜨면 타고 다닐 거 그냥 근데 거의 대부분이 없었지 근데 2년 되니까 그건 있어 예전에는 차를 엄청 닦았는데 이제는 잘 안 닦은 거 새 차 빈도가 낮아진 거 그치 차가 오래 타니까 핸들링하고 브레이크하고 가속 바르는 게 달라요 내가 생각하느라 팍팍 움직이니까 지금 바로 갈 거예요? 어디 갈까? 아니 아주 조금만 살짝 들었다 보면 안 될까? 너무 멀지 않는 선에서 주차해야 되니까 왜 진짜 눈이 건조해가지고 눈이 건조해가지고 그치 와 참 빵빵거린다 비가 옵니다 레이닝 이수님 으 으 으 으 으 도와줄래? 됐다 그럼 이거 씁니다 많이 아파? 빨리 여기까지 왔다 오옹 오옹 아이고 귀가 머리가 나야 하는데 확실히 오빠가 잘 놀아줘 오빠가 놀아주는 거 생각해 오빠가 놀아주는 거 생각해 앞에서 일하니까 삶은 난다 안 안 돼 뺏어? 우와 사냥 성공 역시 호환이다 오옹 이빨 오옹 잘 놀아줘 엄청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우리 애기가 제일 잘해 눈 앞에 보이면 안 돼 눈 앞에 안 보여 귀여워 아 귀여워 우와 귀여워 눅 응 응 응 응 응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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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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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